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낙폭과대한 바이오주들 전부 다 빨간 몽둥이를 제대로 얻어맞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HLB도 오늘 빨간 몽둥이가 나오고 있죠. 제가 이 부분은 이미 다 예상을 해드렸죠. HLB 오늘 절대적으로 양봉이 나온다. 시가가 최저가가 되고 시가가 최저가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러면 시가보다 더 낮게 내려가면 무조건 사이죠. 무조건입니다. 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엘스가 시가가 낮다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내려가네. 오케이. 나 은행 간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HLB 흐름은 딱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HLB의 오늘도 양봉을 일단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플러스 전환이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일단은 빨간 몽둥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빨간 몽둥이는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죠. 어제 헐박사 인터뷰, 내용 영상 온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눌러지는 분위기인데 이제 이 부분은 HLB는 리보세라닉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미쳐지는 거죠. 좀 있다가 발표하겠지 뭐. 데이터 확보하고 발표하는데 좀 늦어지는가 보다.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발표하면 또 다른 상승 동력이 될 겁니다. 바이오 중에 최고의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게 어떤 종류입니다. 단연 HLB죠. HLB가 가장 강력한 재료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눌러대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IT-1000 데이터 지연이다. 뭐 이거 가지고 눌러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큰 실패를 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못하다. 너무 데이터가 많더라. 이거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좀만 기다려줘. 정리 다 되면은 다시 알려줄게. 정리되는 대로 알려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불확실성이다. 이걸 가지고 눌러댔죠. 얘는 심지어 오늘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6.6%까지 밀렸죠. 이거 내리면 매수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2.7% 하락 수준까지였고 HLB 생명과학은 무려 2%나 급등하고 있죠. 이 정도면 급등한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HLB의 분위기 자체가 아주 뭐 침체된 그런 분위기였는데 겁먹지 마라 그랬죠.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3%에서 2% 정도 올라서고 있으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한 5% 정도 올라서고 있죠. 매수기에 맞죠. 오늘 매수기에 맞습니다. 내리면 매수기에라 그랬죠. 분명히 매수기에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얘도 마이너스 3.8% 수준에서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해서 이제 0.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안 내려가죠. 딱 버텨버리죠. 21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21선 회복했고 이제 IT-1000으로 눌러댄 이 재료로 누르는 부분은 오늘로써 끝이 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로써 이제 끝이죠. 오늘도 끝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JPC는 한국이 어? 데이터가 지연되네? 그러고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가남데이터 성공했잖아. 이것들아. 그러고 이제 매수 들어오죠. 그리고 가남데이터 성공했는데 무슨 소리야? 저것도 나중에 데이터 이제 시간되면 발표한다 그러잖아. 나중에 발표 나오면 그때 또 2차 상승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주가가 이제는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내일은 오늘 제약바이오 올라가는 거 보면 낙폭 과대조목이다. 그러면 재료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차트로 올라가는 거죠. 낙폭이 아주 과대하네. 너 바닥에서 꽤 많이 힘들게 하다가 버텨내고 올라가네. 버텨냈네. 그럼 올라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대부분이죠. 알테오전 10%나 오르고 있습니다. 공매들이 엄청나게 찍은 눌러놓고 10%나 올라서고 있죠. 레고캠 바이오도 9%나 오르고 있고 ABL 바이오도 9%나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오네도 8.8%.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죠. 오늘 이렇게 강력한 움직임들이 대부분의 바이오에서 나오고 있죠. 아주 강합니다. 지금 웨인하고 기관이 공매도들이 매도만 안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공매도들이 매도 안 하면 얘네들이 매도를 안 하고 매수를 해버리니까 이 효과가 배가가 되는 거죠. 매도할 놈들이 매도 안 하고 매수를까지 해버리니 매도만 안 해도 올라갈 텐데 거기에다가 매수까지 해버리니까 아주 급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부분이 아주 거의 주도주를 잡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HLB는 오늘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시간차 공격을 하면 되죠. 시간차 공격. 얘는 이런 부분으로 오늘까지 반영시키고 내일은 신준승 증서 거래가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들 이렇게 강력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HLB는 이 부분에 크게 못 올랐죠. 상대적으로 상당한 저평가 상황이 되어버렸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성공을 시켰죠. 대한민국의 한 획을 끌 엄청난 일을 성공시키고 손에 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다. 그냥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시행이 좀 걸리겠다.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지고 주가를 많이도 끌어내렸습니다. 많이도 끌어내렸다. 이제 이 부분은 오늘부로 마감. 그리고 내일은 신준승 증서 쟁탈전이 아마 벌어지게 되겠죠. 신준승 증서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면 오늘 다른 조목들 아주 10%씩 올라가고 난리쳐놨죠. 그 부분 한 발 늦게 따라가면 되죠. 한 발 늦게 주인공은 나중에 나온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이제 다 좀 찌그러져 있을래?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환경이 완벽하게 셋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V는 내려가서 그냥 끝나버리는 흐름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 지금은 특히나 가남데이터 손에 완벽하게 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죠. 나스닥 22.7% 올라서고 있습니다. 올라서고 있고 코스피도 오전에 좀 내리다가 0.7% 오르고 있고 코스닥이 워낙에 많이 내려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2% 올리는 거 1도 아니죠. 쉽죠? 쉽습니다. 이제 시장이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선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성장주 쪽인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들어오는 것은 쉽게 쉽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공맥창고가 안팔고 매수만 하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일 HAB의 주가 흐름에 상당한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간접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죠. 남들 다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아무런 소식이 크게 바뀌는 것도 없는데 아주 크게 올랐다. 낙폭이 과대한 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구나.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HAB는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을 해냈는데 낙폭이 정말 과대하죠. 지금 어마어마한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240선 상 바다 살짝 깨지고 위에서 지금 안 내려죠. 안 내려옵니다. 오늘 내려올 줄 알았죠. 제가 안 내려온다 그러면 안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일은 HAB 쪽이 축제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은 나머지 바이오주들이 먼저 축제가 일어나고 있죠. 축제가 1일차, 2일차, 3일차 보통 축제를 하면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되죠. 1일차는 낙폭과대 바이오주들의 축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내일이 2일차가 되겠죠. 2일차는 이제 엄청난 호재를 손에 쥐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HAB가 축제 분위기의 주인공으로 올라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주의 증권 증서가 아마 이 세력들이 엄청나게 작업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내일 JP이든 신안이든 한국이든 골드만이든 시티든 이런 외국계, 특히 공매도들이 공매를 많이 쳐 놓은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올 겁니다. 크게 흔들어대면서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